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1일, 1월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성복지센터 노인복지관, 하성서부노인복지회관 수요일 전통난타 수업가는 날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난타 배우기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쓰레기를, 말린 쓰레기를 가을에 무를, 무짠지 한 200개에서 300개 담그면서 쓰레기를 청을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이 참 예쁘게도 잘 말렸네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한 100개 정도, 무 100개 정도를 잎을 따가지고, 잎을 따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물에 불렸다가 쓰레기나물을 묻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무증이 영양가도 많고, 엄청 더 좋다고 그런답니다. 자, 보실까요? 1월의 끝자락인데도 날씨는 엄청 더 좋으네요. 달래도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 거 보면 봄이 이제 곧 찾아올 것 같아요. 텃밭에 가꿔놓은 농작무들은 이제 곧 파릇파릇하게 싹이 날 것 같습니다.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 텃밭에서 잘 크고 있답니다. 와, 오늘 정말 날씨 좋았네요. 실기삼는 방법, 자, 보실까요? 물에 담궈넣던 시래기를 건져서 삶았습니다. 처음부터 소금을 넣고 삶으면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삶았어요, 제가. 큰 양은 솥에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이거를 이제 시래기나물에 묻힐 겁니다. 자, 보실까요? 시래기나물 무침은 제가 직접 담근 간장으로 이게 시간장으로 오랫동안 해온 간장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은 제가 듬뿍 넣습니다. 마늘 넣고 가진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 됩니다. 제가 물을 자작자작 볶게 하고요. 한 40분 정도 끓여주면 맛있는 쓰레기 반찬이 된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요거 나눔 할 거랍니다. 쓰레기나물을 해서 지인들과 같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 참 좋아한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